별이 데리고 가려고요. 지금 막 잠들었어요. 저기 제가 데려다 줄게요.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볼일 보러 한 게 뭐 잘 안 됐어요? 아니요, 잘 됐어요.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? 회장님하고 우혁 씨한테 헤어지겠다고 얘기하고 왔거든요.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갑자기 왜... 지금까지 버틴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. 솔직히 지금 너무 홀가분해요. 하루 종일 안 맞는 신발을 신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벗었을 때의 느낌처럼. 원장님은 받아들였어요?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죠. 상철 씨도 그렇게 알고 저 좀 도와줘요. 상철 씨도 그렇게 알고 저 좀 도와줘요.